좋아요, 구독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어쨌든 간에 신고점으로 돌파하긴 할 건데 웬만하면 싸게 사세요, 싸게 사시고 오늘 장중에 저가가 여기가 35,100원대였는데 오늘 저가로 내려오면 35,200원 저가 정도는 그래도 한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운이 좋으면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35,200원으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올라가고 판다고 떨어진 종목이 아닙니다 어제 PSK도 8천억짜리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산다고 올라가고 판다고 떨어진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100억짜리다 그러면 호가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저는 시가총액 500억 이하짜리를 잘 안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이 좋아서 35,200원에 내려와서 사셨을 때 사게 되면 물리게 되더라도 어차피 추세 방향이 우상향이고 지금 IT 섹터들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낫지 그래서 이상한 거,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팔아버리고 반도체 IT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떠있는 종목은 일단 개인들이 안 사요 많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막 사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기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있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잘 가기 때문에 떠있지만 가격대를 주면 이상한 거, 약한 거 팔아다가 들어가기 너무 좋은 종목이고 조만간에 이거 고점 돌파하게 되면 내가 그때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또다시 역사적인 고점 PSK처럼 갈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장중에 흔들려서 가격은 잘 안 죽였지만 35,200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번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표혁 종목 주성 엔지니어로 하겠습니다